세상이 눈뜨는 시간 광주의 아침은 아이들의 발걸음으로 시작됩니다 어제의 꿈과 내일의 기대가 만나는 오늘 가능성을 깨우는 바쁜 발걸음과 웃음소리로부터 우리의 이야기도 새롭게 펼쳐집니다 광주교육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꾸꾸시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더 나은 세상은 교육에서 출발한다는 희망 속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길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시대를 이끌었던 광주교육의 터전 위에서 우리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꿈을 꾸고 어디서든 무지갯빛처럼 빛날 스스로를 발견하며 매일매일이 새로워지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갑니다 각자의 색깔로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광주의 아이들 배움의 깊이를 더하는 다양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이 꾸는 꿈의 개수만큼 수많은 내일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꽃피어나는 웃음소리 가득한 교실 꿈을 품어주는 유람에서 아이들은 마음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곳에서 자라나는 따뜻한 인성이 새로운 시대를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세계 속으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 광주교육은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세계 시민의식의 의미를 다시 새깁니다 AI와 디지털 기술로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시대 광주의 학생들은 기술의 물결을 타고 새로운 교육의 지평을 엽니다 이곳에서 미래가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미래가 시작됩니다 학교의 불빛이 꺼져도 교육으로 내일을 비추는 우리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아이들의 오늘을 따뜻하게 품어주며 더 나은 내일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겠다는 약속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늘 깨어있을 것입니다 도 장난 이유로 프로그램이다 가슴 역사는 Xbox której